공평군 대간만임의 전갈이요! 아무도 없소! 이모시오! 공평군 대간만임의 전갈이요! 이모시오! 아무도 없소! 공평군 대간만임의 전갈이요! 이모시오! 이모시오! 아무도 없소! 이모시오! 공평군 대간만임의 전갈이요! 이모시오! 아무도 없소! 이모시오! 아멘 이게 맛은 좋은데 이가 부시러니 자꾸 잇몸에 끼어 내 은혜 기별하여 치아에 좋은 뽕나무 가지라도 올리라 하시지요 늙어 그런 것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으려고 마마 수현대 김상국이 온 나이다 마마 무슨 일이신가 마마 중궁전에서 중전마마를 비방하는 물건이 발견됐다고 하옵니다 왜요? 무슨 말씀이신가 소상히 알아보시게 중전마마께서 능행을 나가시고 난 후에 마마의 손톱을 묻던 여인이 발견됐다고 하옵는데 응? 아니 그래 장래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마마 장래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질 않느냐 아마도 처소해 당장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느라 마마 어서 데리고 오래도 예 마마 장래인이 그런 일을 꾸몄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꿈이기야 대비가 꾸몄겠지 아휴 일단 내 치고 보자는 소옥샘이니 이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마 기어이 내 이것을 아휴 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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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냐 마마씨 이것냐 이것냐 마마씨 이보시게 무슨 일인가 마마님은 물러소시오 하하하 하하하 하나도 거꾸러내라 노와라 노와라 무슨 짓들이냐 못하고 있느냐 빨리 거로내라 이게 무슨 짓이오 놓치 못하겠느냐 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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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짓이냐 노와라 무슨 짓들이냐 걸어내라 천하 천하 자아다! 성대를 부숴따는다! 가만히은 물론 서시는데! 자아다! 자아다! 성대를 부숴따는다! 자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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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처소에서 나온 것이야! 이래도 아니라고 하겠느냐? 내 적금이는 어디 있느냐? 이래도 시첩을 때 있느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았어? 그 아이가 오셨습니까? 얼마마마? 대리께서 작정을 하신 겝니다. 쫓겨났어! 다시는 못들어가! 이 뜬씨라! 장래인의 짓구리 내가 돼야지 네, 기필코 다시 드릴 것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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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해보시라니까요! 천영아! 전원아! 오! 나인 천리올라오! 나인 천리올라오! 그것도 남백 enjoys! 삶하네요! 참오했던 그대 그대 그리워 그대 품에 들고 풍습길 찾아 나 세상 떠나 아우